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도 그 축제에서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접시 위에 음식, 닭강정이 대략 한 7점 정도 되고요. 감자튀김도 몇 조각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영수증에는 15,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지난 2일 온라인에 경주 벚꽃축제 닭강정이라며 올라온 사진인데요. 글쓴이는 제대로 튀기지도 않고 몇 조각 줬다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지고 그냥 나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. 앞서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육덕밥도 가격 대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. 가격은 만 원인데 비계밖에 없는 고기 몇 점에 반찬도 단무지 3조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. 또 진해 군항제에선 꼬치 어묵 2개를 만 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주최 측과 상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은 어묵 6개에 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.